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.3% 올라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.74로 1년 전보다 6.3% 상승했습니다. 6.3% 상승률은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. 경유가 47%, 휘발유는 25.5% 오르는 등 공업제품이 8.9% 상승했습니다. 전기료는 18.2%, 도시가스는 18.3%가 올랐고, 돼지고기는 9.9%, 수입 쇠고기는 24.7%가 각각 상승했습니다. 전기료는 충분히 물gang sulfurということ 두 이렇게 말이입니다. 전기료를 20만한 모습을oton시합니다.